안녕하세요 에이게임 tv 입니다. 오늘 영상을 좀 짧게 준비한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스킬을 업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걸 도전하시는 건 아니구요. 왜냐하면 이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미 영상 촬영하기 전에도 벌써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 스킬을 배우고 나면은 몇몇 스킬 자체는 또 강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능력치가 올라가는데 그 스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킬북을 5개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물론 영웅 스킬북 붉은색을 넣으면 확률이 50%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는 더 올라가겠지만 사실 저렇게 비싼 하나에 100원이 넘는 100 다이아몬드가 넘는 스킬북을 넣어서 50% 확률로 돌릴 수 있는 분이 과연 상위 유저들 밖에 없겠죠. 보통 저 같은 유저들은 이렇게 10원에서 요즘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10원, 11원, 12원, 13원, 15원까지 하는 걸로 봤는데 그 위로는 이제 구매를 안하고요. 그렇게 되는 이제 보석으로 판매되는 5개의 스킬북을 넣어가지고 강화를 돌리면은 저게 강화가 되거든요. 25% 확률입니다. 그런데 게임에서 아시겠지만 이게 25% 확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스킬북을 구매하는 것도 하나하나씩 클릭해가지고 다중구매를 하지만 그것도 5개밖에 구매를 할 수가 없고 또 구매할 때 한 세월 걸리잖아요. 하나하나 구매가 되는 걸. 그걸 또 가지고 와가지고 스킬을 열어서 이렇게 지금 2레벨인데 또 5개를 집어넣고 또 강화를 눌리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지금 현재 강화하고 있는 건 3레벨이 맥스긴 한데 25% 확률이 계속 돌리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자금이 있고 좀 강해지고 싶다라든지 내가 더 빨리 사냥하고 싶다 하는 그런 형님들만 하시고 그냥 저처럼 그냥 사냥을 즐기면서 아이템 모아서 상점에 팔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초반에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은근히 11원을 한 번 돌릴 때 만약에 10원씩만 잡아도 50 다이아몬드가 계속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이 25% 확률이 굉장히 좋은 확률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계속 여러 번 실패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거는 이제 경각심, 스킬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 조금 더 강해지고 싶어 하는 욕심을 이 영상을 보여드림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좀 짧게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상점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상을 제가 조금 빨리 돌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현재 악마의 미공 6층에서 사냥 중인데요. 유저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가 다시 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터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섭에 많이 가셨고 기존 구서버에다가 제가 이제 로이자라는 아주 시골 서버입니다. 인기 있는 서버가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사냥도 많이 하면서 아이템을 획득한 형님들이 있었는데 고향님들이 좀 성장이 돼서 7층으로 내려가시기도 한 것도 있고요. 5층에서 사냥주를 주로 많이 하십니다. 5층에서 사실 사냥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아이템 획득량이 더 많더라고요. 동일하게 돌려봤을 때 제 느낌상이긴 하지만 거기서 아이템 획득량이 많고 6층이 좀 여유가 있어서 6층에서 하고 있고요. 7층 가면 또 조금 강한 형님들이 자리들을 다 잡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고요. 거래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의 아이템들을 보면 무기를 한번 볼까요? 한 손 검을 보면 지금 7 레이피어 보시면은 7자리 아이템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물론 신섭에서도 이제 7자리 아이템들 그리고 5자리 방호부들 그리고 4자리 액세서리들이 이제 10원씩에 나오고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신섭 형님들은 사사하면 될 거고 구섭 형님들 같은 경우는 장신구 액세서리 부분에 있는 이거를 따로 이제 5자리도 없네? 4자리, 4자리가 없네요. 4자리 아이템은 굳이 살 필요 없이 방어구랑 무기 위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 붉은색 영웅 등급 아이템들도 가격이 지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있으면 가격들이 좀 떨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 120원씩이나 하는데 최저 거래 단가 보면 40원이죠. 이게 언젠가는 가격이 내려가면 영웅 2개 넣고 일반 3개 넣고 해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내시면 되고요. 지금은 저기 손을 대지 마시고 여기 7자리 아이템들 구입을 하셔가지고 강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자리는 그럼 가격이 얼마가 적당할까라는 얘기들 하시는데 8자리 2개, 8자리를 30원이 보통 일반적이니까 구매를 하면 60원이죠. 거기다가 일반 거 3개를 넣게 되면 90 다이아몬드가 들어가요. 그러면 90 다이아몬드에 획득 가능한 아이템을 뽑아야 되는데 물론 재미는 그게 더 있습니다. 7자리 2개를 넣어가지고 합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8자리 2개로 넣어서 하면 사슬방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높은 것들이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더 재미가 있긴 한데 이제 수익적인 면으로 보면은 7자리가 이제 좀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점에서 보시면 판매등률 보면은 9요정활 이런 거 8로도 나오지만 7,7로도 나오거든요. 8,8로 했을 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7,7로 해가지고 이렇게 89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7전장에 건틀레 요즘은 좀 잘 팔리지가 않아요. 정산 내역 보면은 25일 날 팔린 게 얼마 되지가 않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밖에 못 팔았어요. 이제 그만큼 많은 형님들이 이제 이걸 다 장비를, 장비란다, 도감에서 이렇게 많이 맞추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구매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시세는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도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서 아, 나는 어떤 걸 노려야 될까 하고 궁금하신 형님들은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가격을 보시는 거예요. 요정활은 아, 뽑으면 안 되겠구나. 10원, 50원이잖아요. 9짜리가. 그럼 요런 거는 이제 돌렸을 때 뽑지 마시고 저격수의 활을 보면 109원이죠. 요런 거는 돌렸을 때 50원, 50 다이아몬드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 저격수의 활이 나오면 돌려보는 거죠. 대제의 활도 보시면은 9짜리가 없네요. 그러면 대제의 활이라든지 자, 그러면 대제의 활, 저격수의 활은 9짜리를 뽑으시면은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내가 뭘 뽑아야 될지를 고민을 먼저 해보시고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9망자의 대검은 뽑으시면 안 돼요. 50 다이아몬드죠. 그리고 심판의 대검은 9짜리가 없죠. 이럴 때는 9심판의 대검을 뽑아가지고 상점에 올리면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상점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서 보면서 내가 어떤 무기를 뽑아서 판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9요정의 석궁은 74인데 제가 한참을 돌려야 9요정의 석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돈도 쓰고 50 다이아몬드까지 장비를 투자해서 겨우 23원, 23원을 얻는 거는 이건 사실 손해예요. 그래서 요정의 석궁도 피하시고 강화 석궁을 봐도 손해져 59원 이런 장비들은 돌렸을 때 나오는 걸 그대로 돌리시지 마시고 딱 적당하게 7,7로 7을 넣어볼까요? 초기화해서 7이 없네. 7이 없으면 5짜리? 아, 7,7이 있군요. 이렇게 3개를 넣어서 돌렸을 때 결과를 예측하고 여기서 지금 구헬버드는 필요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오른쪽 하단에 이게 도감이 어둡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 돌리지 마시고 계속 12시와 11시가 잘 나오도록 합니다. 물론 돌리다 보면 에이 뭐야? 11시, 12시 안 걸리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확률로 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게임사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패치를 진행했어요. 최초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점차점차 마이너스 마이너스 패치가 돼서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 기본 아이템들이 있죠. 강화가 안 된 이런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달라짐을 다시 조금씩 체감하게 됩니다. 이게 한두 번 돌리신 형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꾸준히 패치 전에도 돌리고 패치 후에도 돌리기 때문에 개발사에서 조금씩 조금씩 손을 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게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개발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패치가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건드리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 합성과 도감 쪽은 전문 담당자가 있어서 오로지 이것만 보고 재미를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게임에서 합성이라고 하지만 도박이잖아요. 이 도박의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비묘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유저가 아 이건 너무 매력적이야 실패하더라도 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 담당자가 붙어서 하루 종일 이것만 돌려보고 확률을 체크해보고 어떻게 하면 유저가 더 이걸 더 많이 돌리게 될까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저격수의 활이 나왔네요. 하지만 육마법가드라든지 빛나는 완전 꽝인데요. 육마법가드는 어느 정도 할까요? 50원도 안 하네요. 하지만 영상을 마무리한 입장에서 한번 합성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기에 육마법가드가 걸렸네요. 이거는 실패를 했고요. 그렇다고 영상을 촬영하기에 올린 거라 아깝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합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 감사합니다.